자, 여러분 원딜 바루스 플레이입니다. 이번판 서포트 소화 스트레쉬 트리가 상대편이네요 아까 첫판에 모르가나 상대할 때 내가 좀 속박을 허접하게 많이 허용했는데 이번엔 좀 주의해서 빡겜해야죠 경고사격입니다. 첫판은 원래 공포탄 알죠? 그런 느낌으로 안 맞추는 겁니다 여기 왔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도 없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마나 너무 많이 남았다 집에 가야지 마스터 티어라는 새로운 티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이아 상위인데 챌린저 못 가는 사람들한테 챌린저 못 가고 당연히 다이아 계속 무려져있고 물러있으면서 MR이 이제 막 돌아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준 챌린저라고 보면 되나? 아무튼 다이아랑 약간 그분도 넣어주고 물 다이아는 아니잖아 적어도 마스터면 그런거지 언제 나오려나? 빠지자 피들인데 타공산이 아니네요 일단 우리 손은 타공산 타공산 치겠지? 약간 초반은 좋지 않아 소가 소 바로 쓰면은 1레벨은 할게 없죠 땡겨서 땡겨서 그냥 먹다가 상대 2레벨 찍으면 좀 사리고 지금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에 튼다 한 대 쳐두고 원 투 어? 아잇 잘못 쳤다 생각은 안 했어 가만두면 내가 치는데 말이야 어마한거 할 필요 없는데 아이씨 시트 꼬인다 오 퍼블 솔킬이네요 A로 먹을까? 예전에 내가 A로 먹으면서 연습을 하다가 요즘은 그냥 우클릭해서 먹는데 A로 쳐서 먹어야겠다 다시 에트칸이란 게 쉬이 바뀌진 않긴 한데 아이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쓰레쉬가 오겠지 어? 이러면 CS 손실 좀 발생한다 이거 잘 왔네요 큰 의미가 없는데 저렇게 WQ 써버리면 갱홍이 난 조금 별로 그쵸? 아이고 약간 스킬을 잘 아껴놔야돼 알리사도 갱홍하기 좋은 썩보시긴 한데 저렇게 막 써버리고 시작하면은 못 잡죠 아 CS 너무 많이 놓친다 정글로 왔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소 일로와 힐 해줄게 안 죽었네 안 죽었네 구원받을 길은 없어 방금 소 센스 쩔었다 그래 이런 플레이 좋다 말이야 할 줄 아네 집에 가야겠다 아니 트리니까 라인 밀리겠지 아직 가고 싶지 않아 저거 지가 먹다가 어차피 밀리게 될거야 그럼 와서 먹자 두려울게 있겠어 흠... 아마... 이 레드를 잘 쓰기는 힘들것 같긴 한데 없는것 보단 있는게 좋겠죠 그래도 불직하겠지 아무것도 뻘쭘하네 헤헤헤 벌쭘해서 상대편 칭찬한다 운명을 피하는건 겁쟁이라는지 뭐야 가자는거야? 핑...핑 왜 찍었냐? 용가자는건가? 열망시켜주마 됐다 됐다 서너에 오시면 뭐갔어 암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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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만 정해줘 저거 약간 좋은데 아... 나무모가 탑 쪽으로 가네 잠깐만 7분인데 차라리 그냥 딱히.. 저거 안잡고 오케이 알리 퐁퐁 쪘고 이러면 적 불로 들어갈 수 있겠네 바론이란다 용먹거나 뭐래도 좋네 저거 굴로 우리 거죠. 프리패스님. 저거 소가 도와주고 힌드랑아가서 저거 그냥 먹고 어? 5레벨? 저거 따이브하다가 선 걸렸고 죽었다. 바텀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아 우리 소왔다. 드디어 이제 편안하게 CS 좀 먹겠네. 좋구요. 도망쳐! 잘한다 코들 살아있네 운명 피하는 건 걱정해야겠지. 또 집 가야 돼. 아니야. 1,337원. 브로타에서 활동까지 보아서 갑시다. 어? 잠깐만 뒤에. 아 깜짝이야 암호 문질. 그 암호 W 키면은 우는 표시 거기 갑자기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. 똠이야 아.. 또 이런 라인이네. 똠님 빨리 오세요. 그래서 편하게 좀 CS 좀 먹고 싶다. 일단 만화 채워서 이번에는 조질 수 있겠죠? 5레벨이고 아직. 뭐야 이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암호 성공했네. 어떤 시聞 여기 만화 리진 룬을 조금 깨어야하는데 바루스 같은 거 할 때 견제사로 이제 적 필요한 Q를 빼잖아요. 그러면서 만화가 좀 유지가 되려면 저는 마나리젠 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케라 그런게 없거든요? 하치라? 좀 불편하네 아무 적 있고 역객 노리는 건가? 이 마나가 좀 많이 돌았으니까 피 한 번 빼봅시다 너무 과감한데? 호렌님! 여기에요! 호렌님! 에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킬 못 먹은 거 좀 아쉽긴 하지만 집 가야지! 타잖아 히힣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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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그런 말로 게임 터졌다 라는 느낌이죠? 집 가자 온다 암흐무 흐음... 난 시간이 별로 없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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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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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 갈거야 그냥 왜 저래래! 불안하게 그쯤 하자 착착해 어하하하하하 여기로 밀어버렸네 목표만 정해줘 킹바로스가 아니고 전 바로 사면 이 템 트리밖에 안가요 다른 템은 안 갑니다 이거 이거 가고 부르탈 라위 아... 소 마나 충분한가? 소 마나 충분한가? 태양 바텀 밀걸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! 포기해! polp 메라이 씨 아... 저거 그 과정에 또 피하네 툼보 썼고 미드 왔고 미드 1차 라인 정리를 너무 잘하는데 완전 어거지 말도 안되는 갱킹이었어 어거지다 어거지 저 쓰레시 쿵쾅 박아버리면 잡겠는데 깨지자마자 어? 야무워 있다 버킹 잡았고 오케이 그 드래곤 곧 블루제는 아니구나 실행했네 피를 신나겠다 코렌이 오는 컨디션 좋네요 두판 내리 캐리를 이렇게 오케이 빰 코디션 기다렸다가 지키고 가야지 아무도 뭐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관전자 같은 느낌 이제 바텀이라도 밀라는 것 같은데 이건 줘야겠다 못맞겠다 혼자서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할일이 아직 안 끝났어 상완보고 상완보고 쿨감신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정말 폭킹하거나 이 뭐 알 퍼붓는데 온 힘을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평타 칠 수 있는 그런게 잘 안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저것도 나쁘지 않아요 쿵 좋고 나 레드 먹고 3타 자 신드라만 죽었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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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흐모 완전 용감한데? 아, 그래 잡혔다 저게 암흐모가 저렇게 싸우면은 약간 좋아요 찍어! 잡았고 왜냐면 저거 이 패시브 때문에 맞으면 이가 더 빨리 돌잖아요 누가때문이죠 뭐 그, 루 못막죠? 야, 호! 난리났는데? 파방차 아, 저거 안죽나? 어이, 잡았네 하하 이 맛에 바로 쏴지 피켜 피켜 나 살 수 있어 어차피 오케이 백벌 맥죽이네 됐다, 이제 불 써 나왔고 정말 세겠다 이것만 딱 하면 돼 완벽함, 지금 와아, 그라 가 아아 빡친다 점화사 진짜, 솔직히 원딜할 때 바루스가 블루하고는 너무 기온처럼 Q로 뽕을 뽑을 수 있어서 Q랑 2랑 화살은 빛나가는 2도 이게 물리 개수에요 궁만 아마 마법 피일텐데 그래서 Q2만 잘해도 진짜 세죠? 이번에 바텀 나 밀어주고 한방이네요 퍽 이거 보고 이쯤에서 활 장점 빠이야 적 블루 젠인데 이거 내가 먹고 아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아아 까마아 아 뭔 일인가 했더니 죽은 불끝 소나기도 같이 들어왔던 건가 안 죽었어요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빠른 기한으로 라이 샀네요 개이득 20분인가? 써렘 나오겠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음 시간이 별로 없다 어? 왠지 써렘이 안 나온다면 블루를 꿀팔 수 있을 것 같애 아마 정신없어 내가 블루 먹는 거 모르겠지? 탈초 후 러리나 지네 러리나 지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신났어 신났어 얘 힣 쉬지 않고 WQ를 해 왠지 써렘이 신났어 아주 개신담 정말 피를 노리는 것 같다 피를 노리는 것 같다 일단 나 스펠 없긴 한데 오우한테 물리면 모르겠네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게임 카트님 팬 가입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힣 흠 여기다 어디 가냐 쟤? 자 저놈은 내가 잡겠습니다 여러분 가자아 아하 빵 굿 빨리 써렘이나 하지 힣힣힣 힣 난 잘하는데 힣 소름돋는다 나무 스코어는 약간 괜찮은 편이네 그래도 거품을 좀 피해야 되는데 저거 피드리 먹고 박탈 아무도 바로는 안 먹어줘 저기 정글라의 서름이지 또 가는데? 저거 내비뒀다가 이따 아껴서 먹읍시다 자 조넨쌤 저거 내가 잡는다 막지마 b 힣 戲 이걸 모르기로 모래 뭐 깻잎 8 나 it 없 equation 또 쟤 이것 닿아 뱃 하고 좋아 위 왓 spl 왓 리 하는 괄 카타가 약한건가? 저 스킬레비를 높이니까 말있다네? 와아 좋다 상대장 잠수하는 애가 쓰레신가? 어디가? 아! 아아 이거 죽었는데 카타 아깝다 우물킬 딸 저품비제이 개그왕 방송에 오신걸 하려고 합니다 딱 죽었는데 아깝다 정말